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안녕. 이색에 왔어요. 다음 feel it. writing 했 햄 과연 저거 무섭다고요. 일단 285 방향에 누고 있었어요. 아 미친놈아 으악 어 뭐야 뭐야 저기요 섬광 때문에 죽었거든요 으악 으악 우어어어어줍 우어어어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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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밀는데 죽고 전대를 원하면 좋은 기주가 좋아진다고 캠핑 승리 많이 헹꽃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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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연막 아니 총 못 졌단 말이야 뭐야 앞에 카보팔 죽고 있는데 죽어버리네 뭐야 소민아 너 죽었다 아 치즈가 어.. 나.. 바코네도 모를 것 같아 아.. 못타야 돼 개설렸네 뭐야 여기 뭐야 왜 여기 뭐야 아.. 물다 아.. 바이팅 어.. 아.. 아... 뭐.. 고 whoever 참깨빵 위에 신설복을 빌려 첫때라 뜨 세영상 침첩 세영상 침첩 에어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치 움직이는거 같은데 중간에 나 낼게 이 수반에 입장한다고 애들 모으시면서 저 택배 입장한다고 왼쪽에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다고 어 맞네? 손이 히어야지 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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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됐다 대충 치우는데? 치 PPL P P A P 싸웠어. 몰랐어! 그만했는데. 좋아, 간다! 진벌리신대! 아우씨 거 내리지 말지. 그런데 짜잔? 의심가? 한 사람 더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리신도 아니고. 간다. 어휘가 없다 진짜. 어휘가 없다 진짜. 어휘가 없다. 어휘가 없다. 어휘가 없다. 어휘가 없다 진짜. 아휴가 없다. 어? 어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